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으셔야겠습니다. 곳곳으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, 2도가량 더 떨어진 상태인데요.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, 인천, 수원 모두 영하권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. 파주는 영하 7.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어제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. 미시령에는 30cm가량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습니다. 또다시 오늘 밤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적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이어서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낮 동안 대체로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. 한낮 기온 대전 10도, 대구 12도가 예상되고요. 인천은 6도를 나타내겠습니다. 경기 북부지역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, 4도가량 낮겠고요. 경기 동부지역은 8도 안팎을 나타내겠습니다. 경기 남부지역은 한낮에 7도에서 8도선을 나타내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